11번 밑줄 그은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 그림은 고려 제31대 왕과 왕비의 초성화야 이 왕은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 이문소는 고려원 간섭기 때 이건 결국 반원 자주정책을 펼친 인물이 되겠죠 바로 공민왕이 되겠죠 그럼 이 공민왕의 업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반원 자주정책으로 여기 나오는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당시 친환세력인 기철 1파를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현정의 건의로서 원해, 풍속, 호박, 호복, 오랑캐복장, 변발 등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관제를 복부하고 원해 간섭기 때 격화됐었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군사적으로는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했습니다 유인후 이성계등을 시켜서 쌍성총관부를 수복을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 외에도 반권문세족 정책을 펼쳤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신돈을 시켜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해서 토지와 노비를 불법적으로 된 것을 다시 환원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정두감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왕이 아니라 최씨 정권을 최씨 무인 정권을 수립한 최충헌이 한 일이고요 천리장성을 축조하였다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은 다음에 고려 덕종 때부터 천리장성을 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시마섬을 정벌하였다 이거는 고려 말 조선 초에 있었는데 고려 말에는 창왕 때 박위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정벌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 초에는 세종 때 이종무를 시켜서 쓰시마섬을 외국의 근거지인 쓰시마섬을 정벌하였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후상국의 통해 과정인데 자 여기 주요 사건 보면 후백제의 견훤이 927년에 무력으로 금성 신라의 수도를 급습을 해서 점령하고 경양을 자격시켰습니다 이때 고려 태조 왕건이 이끄는 고려군대가 후백제의 견훤에게 크게 박살이 됐는데 이게 바로 공산전투입니다 이때 심순겸 김낙 등 유능한 장수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는데 이것은 결국 신라인들에게 감명을 줘서 결국 경순왕이 935년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공산전투에서는 고려가 패배했지만 결정적으로 후백제에게 우위로 돌아서는 전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고창전투가 됩니다 이 고창전투는 오늘날 안동 쪽에서 현지 호족들의 지지를 받아서 후백제군을 고려군이 무찌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내분으로 인해서 후백제 내에서 왕위계성을 놓고서 심겸이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감금시켰는데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게 되죠 후백제가 분열이 됐죠 그래서 최후의 일전을 그 해인 936년에 일리천에서 최종적으로 후백제군 신강군과 싸워서 고려 태조군이 이김으로써 후상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탑은 1번 고창전투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안동 지역 진포대첩은 최무선이 화포를 이용해서 외선을 크게 무리쳤고요 한별초의 항쟁은 원에 의해서 개경환도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무인정권의 항몽 세력인 삼별초가 처음에는 진도 강화도에서 진도 그 다음에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3년간 투쟁을 했으나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진압이 됐고요 위화도 회군은 요동정보를 놓고서 이성계가 군대를 돌려서 당시 최고 실력자인 최영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게 된 그러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계속 이 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어왔습니다 13번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경의 건의에 따라 별무반을 거느리고 여진을 정보하시오 특수부대에 신기 기병 신보 보병 항마 승병 이렇게 세 군대로 부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바로 윤간 장군이 되겠죠 아 여기 나오네요 그림도 그리고 뒤에 따라갈 말은 함경도 지역에 동북 구성을 축조를 했다 이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우산국은 신라 지증강 때 이사부를 시켜서 점령을 했고요 4군 육진을 설치하였다 이건 조선 세종 때 압록강 중상육청에는 최윤덕 장군을 보내서 여진을 정보를 하고 4군을 정치하고 두만강 쪽은 김종서 장군을 시켜서 여진을 도보를 하고 육진을 설치를 했습니다 강동 육진은 거란의 1차 침략 때 서희가 외교로서 오히려 강동 육주 청청강 하류 일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14번 다음 상황을 볼 수 있었던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병란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송에서 인성을 사러 왔습니다 병란도는 고려의 무역항이죠 고려시대의 경제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려시대 자주 물어보는 경제에 관한 것은 두 가지예요 여기는 세 가지로 클릭하고 있는데 이 무역항 병란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화폐가 사용이 됐다는 것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통용되기 시작했다는 것 이거 꼭 알아두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화폐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만들어진 철전이 되는데 건원중보가 되겠고요 숙종 때는 여러가지 사만통보 해동통보 등 동전과 함께 은병이라는 은으로 된 것도 화폐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 등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건원중보를 발행하였다 이게 되겠고요 시내통공은 조선후기 정조 때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사상 민간상인들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폐지했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연분구등법은 세종 때 전세제도에 대한 것인데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눠서 신축성 있게 1절당 20에서 4두까지 조절한 것이고요 비옥도에 따라서는 연분구등법이고 죄송합니다 연분구등법은 풍흉에 따른 것이고 비옥도에 따라서는 전분 6등급 육등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풍흉에 따라서는 풍년의 흉년에 따라서는 연분구등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걸 공법이라고 합니다 관수강급제는 성종 때 조선시대 때 과전법에 의해서 수조를 하는 조세를 거둬드는 관료들은 자기가 직접 생산량을 조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관청이 농민으로부터 직접 조를 거둬서 세를 제외하고 관료들에게 다시 이것을 나눠주는 것이 되겠죠 관료의 중간과정에서 착취하는 것을 막아내는 토지에 대한 지배력을 더 국가가 강화시켰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15번 가에 들어갈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고려의 통치체를 마련한 사람 이성육부제 등 유학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하고 빈민구제 아 빈민구제가 아니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물가조절에서 상평창을 설치하고 이런 것 등이 다 최승로의 건의원인 최승로의 시무시팔조를 받아들였죠 자 여기에 당연히 들어갈 게 뭐냐 제일 많이 나는 거 최승로가 외관을 두서서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외관을 두서서 라는 것은 지방관을 파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는데 주요 거점에 시비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집현전을 개편한 사람은 조선시대 때 세종이죠 그래서 단순한 도서관리 업무가 아니라 왕의 어떤 정책 브레인 역할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은 세조 때 시작을 해서 성종 때 완성이 되었습니다 독서상품과는 독서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관리를 임명하는 것인데 이건 통일신라 때 원성왕 때 이 제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 16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그런 것은 청주흥덕사에서 간행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바로 뭐죠 직지심체요절이 있죠 현재 공인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프랑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신증 동국여지승남은 동국여지승남이 조선 성종 때 입문 지리서인데 이것을 증보한 것이죠 이건 중종 때 나온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왕호천축국전은 해초가 인도를 이제 다녀오는 그러한 기행문이 되는데 중국 중앙아시아 등을 이제 거쳐가는 그러한 기행 일기를 적은 것이죠 자 무구정강대 다라니경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이제 나왔느냐 불국사에 보면 이제 그 삼청석탑 이른바 석가탑이 있죠 이 해체 과정에서 나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17번 밑줄근 이것으로 오른 것은 자 조선시대로 떠나는 시간여행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양반에서 천인의 일기까지 다 이것을 차고다녀야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이제 그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노동력과 군사력이죠 이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호패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실시가 된 것이죠 남자들이 16세 이상 남자들이 이제 항상 몸에 차고 되는 신분증명서이다 자 그럼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교지는 임금이 내리는 어떤 그런 명령을 담은 그런 문서가 되겠죠 족보는 뭐 가계를 적은 그런 문서가 되겠고 공명첩은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명령서가 되겠죠 그래서 신분상승에 조선후기 신분상승의 어떤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오른 것은 충신효자 연료 자 이것을 흔히 우리는 유교의 삼강이라고 그러죠 삼강이라는 것은 군의 신강 부의 자강 부의 부강 앞에 부는 남편부 뒤에 부는 이제 부인 부처인데 이 삼강에 대한 것을 그림과 글로 설명한 것 그래서 그 행실을 그림까지 나와 있어서 삼강 행실도라고 그러죠 정답은 3번이고 조선초 세종 때 설수운동을 시켜서 이를 편찬하였습니다 자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집대성한 의학서이고요 악학개범은 성종 때 성현이란 사람이 이제 저술한 음악에 관한 책이고요 용교천가는 조선 세종 때 한글을 창지하고 만들어진 한글로 된 시가 문학인데요 어떤 조선왕조에 대한 찬양 건국과 그 찬양에 대해서 그런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왕의 정책으로 오는 것은 조선 7대 국왕 7대 국왕 뭐뭐의 모습을 담은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 육조 직계제를 다시 시행했다 왕권 강화를 했다 육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했다면 이것은 태종이 되는데 이것을 재실시한 사람은 세조가 되겠습니다 자 육조 직계제라는 것은 이제 왕 그 다음에 조선의 최고관부 의정부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육조가 있죠 근데 의정부를 꼭 거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직접 정령이 전달되고 정령이 집행되는 그러한 지들이죠 왕권이 강화되는 것이죠 자 세조의 정책으로 이제 가장 시험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경제적인 거 군사적인 거를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직전법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자 직전법은 그 이전에 과전법이 관료들에게 토지를 지급을 하는데 직산관 즉 현직 산관 전직 모두 다 줬어요 그리고 과전법의 어떤 문제가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되지 않은데 수신전과 휴량전 이라는 명목으로 미망인과 어린 유가족에게 토지가 세습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직전법의 현직 관료에게만 토지를 지급을 하고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했고요 군사제도로는 지역 단위의 방어체제인 진관체제가 들어서고 중앙군체들은 5위 체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확립한 그러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경복궁을 중건한 것은 조선말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왕권 강원에서 경복궁을 다시 재건했고요 초계문신제는 조선 후기 정조 때 신진 관료들을 국왕이 직접 재교육한 것이고 5군영 체제를 완성한 사람은 5군영이 훈련도감 어영청 수어청 총용청 그리고 마지막이 숙종 때 금영 궁궐방위가 되는데 이 설치를 끝으로 해서 5군영 체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20번 가하식에 일어나 사실이 오는 것은 자 이것은 임진희란에 대한 문제인데 1592년 4월 14일 날 개전한 다음에 막힘없이 진격하는 외군에 맞서서 신립이 오늘날 충조인 탕금대에서 맞서 싸웠지만 결국 패하고 자결했구요 자 여기 보면 이순신이 7천량에서 패배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2첩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생즉사 사직생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오 죽고자 하는 살 것이다 하면서 이제 12척의 배로 적선 130척과 맞서서 31척을 격파하는 대승전 바로 명량 대첩이죠 이게 정유재란 외군이 다시 쳐들어온 것이죠 1597년 9월이에요 모르더라도 여기에 다 선지가 딱 하나만 외란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3번이 되겠죠 권유리 행주 산성에서 대승을 1593년 2월에 크게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최영이 홍산에서 외교를 부르셨다 고려말 우왕때인 1376년 최영이 홍산에서 외교를 크게 부르셨고요 광감찬이 현종때인 거란의 3차 침입때 귀지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투했고요 김윤호가 처인성에서 몽골의 2차 침입때 몽골군을 맞아서 적장 살리타이를 사살하는 등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최후정권 고려 고종때에 있었던 사실입니다